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월드아트에서 코콜릿 위료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용반입니다. 먼저 광시지사의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듣기로는 광시지사가 그동안 아주 큰 발전과 성공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더욱더 큰 발전과 더욱더 큰 성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 어느덧 코콜릿 위료가 도입된 지 약 4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주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화학비료 원료 부족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비료 회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위기 속에서 적은 투입량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코콜릿 위료는 오히려 위기라기보다는 기존의 복합비료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더 많은 농민들에게 코콜릿 위료의 우수성과 장점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곧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한국에서 코콜리는 더욱더 발전하고 굳건히 자리를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그러한 코콜리가 되고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코콜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어도 차오콜리, 쓰지에도 코콜리, 짜요! 화이팅! 감사합니다.